라면에 대게다리 넣고 진하게 끓여서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어 내 턱걸이 자세를 보고 주변에서 팔로 잡아당기지 말고 등으로 해라 병갑골을 내려라 뭐 많은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가슴 피고 잡아당긴다 괜찮지 않나? 하나만 더 세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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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안되면 니 표정이 왜그런데 조금 짜증난거 같은데 힘드나 힘드나 나 니 운동시키려고 하는거다 니 좀 화난거 같아 보인다